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특히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관외 사전투표, 이른바 우편투표에 대한 조작이 전국적으로 아주 극심했습니다.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서 선거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선거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두관 후보와 나동연 후보가 대결했습니다마는 특히 관외 사전투표에서 아주 극심한 조작행위가 있었다. 이것이 이번에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8월 23일 날 양산을 재검표 장소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기표 도장 안에 기표인 동그란 거 있죠. 그 속에 사람인이 새겨진 기표 도장이 원형이 아니라, 이것이 원형이 아니라 타원 또는 룩비공 모양의 기표인이 한두 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경남 양산을의 경우에는 관외 사전투표가 약 7천여 장 되는데, 이 가운데서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천여 장 이상이 아주 특이하고 기이한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동그랗게 돼야 될 기표 도장의 기표인이 동그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커피콩이나 아니면 미식축구공이나 룩비공이나 타원형 모양처럼 이렇게 기표인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표인은 기표 도장의 겉 테두리인 동그라미 안에 사람인 차가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기표 도장은 정확하게 동그라미 모양을 취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 지침을 통해서 기표 도장의 구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표 도장 같은 경우는 가로 1.5cm, 세로 1.3cm입니다. 그리고 기표 도장의 지름은 1cm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19대 대선에서는 출마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가로는 1.5cm, 세로는 1cm로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기표 도장의 지름은 0.7cm로 줄었습니다. 당시 너무 좁은 기표란 때문에 투표자들 가운데 불만과 원성이 많았습니다. 21대 총선에서도 기표 용구 도장의 지름은 0.7cm입니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는 너무나 많은 그런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0.7cm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기표 도장의 기표인은 동그라미, 원형입니다. 절대로 럭비공 모양이나 아니면 다양한 커피공 모양을, 커피콩 모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기이하고 희한한 기표인 모양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를 보시는 것은 바로 길쭉한 타원형, 럭비공 모양의 기표인입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미지는 춤을 추는 듯한 기표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둥글 납작형 기표인입니다. 거의 직사각형과 같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다음의 기표인은 옆구리 뾰족형 기표인입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그런 기표인이, 아주 핵에 망측한 기표인이 관외 사전투표자 수 7000명 가운데서 3000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상기이한 그런 기표인을 포함한 투표지는 투표소에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개표현장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 이상현상을 투표록의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4.15 총선 이후에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중요한 그런 증거물입니다. 럭비공 기표인 등과 같은 이상한 투표지는 단순히 기표 가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표인 자체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럭비공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탓합니다. 참관 변호사인 현성상 변호사와 윤용진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순히 덜 찍히거나 미끄러진 모양이 아니라 기표인의 형상, 기표인의 모양 자체가 둥근 원이 아니라 럭비공 등과 같은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원고 측 변호사들의 무효표 처리에 대한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호하고 사건을 축소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조재현 대법관은 거의 대부분 원고 측 변호사들의 강력한 그런 증거물 채택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다 기각하고 그들을 대부분 유효표 처리했습니다. 일부를 몇 장 정도를 감정을 위한 증거물로 채택했을 뿐이고 거의 2,990 몇 장 정도를 모두 다 유효표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대법관의 월건이고 전횡에 해당합니다. 조재현의 전력인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 재검표를 미뤄보면 럭비공 기표인 투표지를 검정조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는 6월 28일 소위 인천연수구월에 대한 대부분 검정조서에서 아주 행편없는 검정조서를 통해 가지고 핵심 증거들을 모두 다 누락시키고 은폐시키고 삭제시키고 그리고 축소 왜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등장한 소위 커피콩이라든지 럭비공 모양의 그런 가짜 투표지를 검정조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럭비공 모양인 그런 투표지가 3천여 장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태로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태가 발생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것은 바로 조재현이란 인간이 원하고 간절히 소망한 바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폐하고 모든 것을 축소해서 결국 사회로 부정성거를 뜯는데 혁혁한 그런 공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전국 각지에서 산재해 있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연고가 있는 주소록이 있는 양산을 지었고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우편투표를 이용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각 투표소에서 럭비공 모양의 기표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표 도장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럭비공 기표인 투표지는 한 장소에서 대량의 사전투표지를 위조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바로 위조투표지이자 가짜투표지이자 그리고 유령투표지입니다. 21대 총선 조작의 기본 골격은 대규모의 전산조작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대량의 위조투표지 특히 위조사전투표지 제작과 투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이어서 바로 전산조작과 실무투표지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표 맞추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량의 위조투표지 제조의 유력한 증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럭비공 기표인 투표지입니다. 앞으로 국투보는 공문서 위조죄로 이렇게 양산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당대로 해서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무지막지하고 야만적인 그런 불법을 저지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문제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비호하고 이것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조재현 주심 이하 대법관들의 작태 또한 두 눈을 뜨고는 결코 볼 수 없을 그런 지경입니다. 그들이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는 애국시민들의 분발과 그리고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 공병호TV